흔났어? 얘는 나이스 안사용해 푸드가? 안마셔 오 누리야 오 치료장질도 있어 또 있어 자! 오케이 오 누리야 됐다 뚜씨 뚜씨 끝 자 이제 이동을 할게요 음 여긴 볼지가 다 왔어요 어? 어디 누구야? 또 이 숫자 아니야 어? 어? 어디야? 빰 어디로지? 여긴가? 어디로지? 이제 슬슬 이동하고 싶은데? 아 여깄다 알려주네 안녕 길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여우니까 할만하다 처음에 몰랐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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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자 마지막 사진 끝났어요 뭐야 어? 어? 오 뭐 오 오 있어 여기 있어 오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샌더콧 코인 오케이 열사 넣었구요 됐다 거 어디서 있어요 예 이거 이거 누구야 너 아 이거 이거 못였네 아 이거 못 얻는걸로 이제 끝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불일을 다 받기 때문이죠 가자 아니 자유자 자유 어 여기야 음 음 음 혹시 우리가 저 저장을 하고 해파이스토스로 이동합니다 오 잠깐만요 오 거의 다 온거 같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넷개 네개 남았네요 이거하면 세 얼마 안 남았네 오지마 조심해야 돼요 야스 오 앤드류 라이언의 사무실 가겠습니다 뭐야 띠다 띠다 옛날하고 띠다 오 멀었어 멀었어 오 아이스에이지 조용히해 조용히해 아 아 깜짝아 소리야 보라 자 요기라만 더 나오겠죠 요기라만 더 나오겠죠 오 쟤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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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쟤네들 죽었습니다 쟤 쟤네 폭발이다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마 오오 전기 히힛 이 자식 뭐야 이것들 착각 띵 씨 아 평소가 낮아요? 이렇을까 오케이 잡고 여기 뭐하냐면 오 잔인해 아 징그러 보셨어요? 혹시나 모르게 들고 갈게요 폭발을 시켜야 되니까 자 열리라 삼기 또로로? 없어요 뭐야? 안 느껴져 앤드루 라이 앤드루 라이 들어와 뭐야 여기 온다 하! 깜짝 놀랬네 얘 왜 온거야 나이스 기관총이야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데이팜 없고요 야 야 야 야 어휴 미안합니다 위대한 사슬 여기 뭐 이렇게 없고 여기 뭐 있어 어휴 으으 어흐 어어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ו 이 자식 잠깐만 천지가 아니라 이 자 nick 좀 남독한댸어 죽어 이에쓰 어 어이? 어이? 어이 뜨거워 아 뭐야? 물이구나 어? 셀지? 로얀 한 명이 멈추지 않는다 빨리 막아야겠어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 자동판매기로 가겠습니다 어? 올라올 수 있나? 어이? 아 안되네 해킹만 가는 크림키 이거 살게 없네요 살게 없어 여기 자 저는 다시 쌓을 준비를 하구요 가겠습니다 오 오 저거 뭐야? 조심해봐요 뭔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감시 먹어 먹어봐 살까 없어 동생 왔대요 들어가서 한번 업게요 털 달린 그날? 털 달린 그날? 오 가봅 오 오 Phoenix 오 깐짝깐짝깐짝깐 어이씨깐 됐어 하루 더 하루 더 됐다 오우 실패버리네 아 살거 없죠? 응? 맥주하면 안되? 오케이 이브주사 어? 어? 얍! 그.. 오우꺼 어디야? 어구! 어디야? 안보이는데? 오 폭탄이네 근데 뭔가 이상할 줄 알았다냐고 뭐 이상 나올 줄 알았어 오오 어? 산지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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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A급 어? 오 도저 더 없니? 안주네? 나 잠깐 부실게요 파괴! 어 돈이다 돈 오오 제조장치? 술꼬래? 해킹하면 안될 수 있겠다 시작! 그렇지 해킹하면 안될 수 있지?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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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증가! 오 왓다 술꼬래 됐어 지금은 어..없어요 뭐할게 없어요 띠로? 자..가자 어? 어이.. 무슨 소리야 아니 저거 부수고 올게요 내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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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싸울 준비하겠습니다 뭐야 됐어 야 이겐 부탄 있어 이길 수 있습니다 뭐야 다 반역자들이구나 라이언한테 대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별 불쌍해 랩첼을 사랑한대 드디어 현란 탱 띠로? 띠로? 음영 코압과 페로스 상기 힘있다 힘있다 신발 만드는 이밖에 오 카우 오 오 자 자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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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온다 얘들 온다 자 올겁니다 이제 얘들아 안녕 열린돈 죽는건 어린이들은 죽어 아 죽는다고? 아 나와 나와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아 오 오 놀래네 놀랬어 어 한 명 더 있어 내가 왔다 이 자식아 내가 왔다 이 자식아 아 아 아 총이 없어? 왜 이렇게 비검청이해 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제 보스 제가 꼭 죽이겠습니다 진짜 묘지를 보도블블러 쓴다고? 그게 네 묘지가 될거다 어 어 필요없어 총 이걸로 쓰고 해킹할게요 해킹 진짜 이렇게 된다는거지 오 아 큰일 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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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찼다 이견도 못하겠다 오 깜짝아 언제왔어 언제왔어 얘들 뭐야 오 오케이 오케이 숨어있자 숨어있자 됐어 됐어 살았어 살았어 오지마 오지말라 오지마 오지마 이리 가 오오 오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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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라 오지말라 했다 오 가 어디갔어 핫접 핫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 놀라게 했어 오 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타 사 아 아 그래 퀄벌라오 오오오오오 얻다! 얻다! 커피? 카특 파라보 이 장 안 하겠습니다 피킹 안해줘 아이고 아이고 오? 뭐가 왔네? 기생충? 오오 금고사 금고사 패러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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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킹해보겠습니다 자 해킹 패러사 패러 app 오 시간은 벌었다 시간을 벌었어요 이걸로 하고 아래아래 아래로 내렸며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없어? 연결하고 됐다 오 됐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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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 이게? 소리 들리시죠? 뭐 폭탄? 폭탄 없나? 폭탄? 폭탄 찾습니다 폭탄 폭탄 찾아요 아이고 소리가 점점 커지긴 하는데 폭탄 어디 있나요? 없다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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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좋아 갑시다 염력이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는 이제 투하를 하겠습니다 투하 저기 지금 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깜짝아 어떻게 된 거야 띵 치 오가 헤이 오오오오 오오오 깜짝아 오케이 어이 죽은 자리 왔어 죽은이 아 여기 있구나 얘가 참 불산해주고 있어 뭔 소리야 오 여기 빨개 기생충 뭐라고 하는데요 코어리 코어 코어리 코어 코어리 코어 오이 뭐야 오케이 가보자 cal 왜 왜 왜 adece 팀 형 이거 엇 어디와 왜? 왜? 왜 왜 왜.. 왜 왜 왜 왜.. 오우 우와 죽어 죽어 다 왔다 내가 너 구원해줄게 더 있을텐데 이 꼬마 아이가 100% 2명 더 2명 더 음 별맛이네 참사총 스플라이서들 스플라이서들 발사 아 못했네 복도들 어 이거 뭐야 무슨 구청소리야 해킹이 아니라 해킹 됐어 자 A급 C 또 C겠죠? 그렇지 어 해킹해야 돼 시작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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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아냐아냐 어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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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없어?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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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고 천천수리 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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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올려올려올려올려 올려 야 내리기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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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전당하지 않나 감전? 에이 죽지 뭐 아재비 죽어도 뭐 나쁜거 없는데 죽죠 뭐 해킹시작 그치게 안되는거지 오케이 알았어 전진 어 큰일났다 이거다 다시 지지않아 지지않아 전 지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고 하나 더 하나 더 됐어 그 다음에 다 오 됐어 됐어 공주 이런땅 상태벌 상태벌 사인 찍어야 되는데 어디잇니 사인 찍어야 되는데 어? 나 뭐 사야되는데? 어 깜짝아 어?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뭘로 할까요? 기간촌 반동 감수로 할까요? 속공은 그렇게 안쓰는것 같고 기간촌? 파기력? 반동 감수로 할까요? 아 뭐하지? 위탄사 안쓰고 약품 음 반동 감수로 할게요